시금치는 주먹밥이래요? 근육을 더 와준다, 이게 근육을 시금치가? 그래서 볶어가지고 밥을 볶다, 같이 이렇게 볶고 그래서 주먹밥을 해서 먹어 근데 이제 저기 우유하고 시금치하고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갈아서 주스해서 먹고 이제 되는데 그냥 밥만 하지 뭐, 주먹밥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구마저, 조금 조금 고구마저, 고구마저, 고구마저 고구마저, 고구마저 고구마저, 고구마저 저희는 후,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자고한 치즈 짜잔!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만들어주신 시금치 주먹밥 저희 딸아이가 야채를 잘 안 먹거든요 이게 면역에도 굉장히 좋고 또 야채를 안 먹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보카도 올려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시금치 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